의심하지 마세요. 아름다움이 완성되어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. 인간은 누구나 우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영웅과 우주, 우주과 퀴스가 끝나고 나면 확실한 번호를 느끼게 될 거예요. 궁극의 아름다움, 그거 원했잖아. 아무래도 오늘 이상해요. 여기서 나가야겠어요.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이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됐어요. 제가 원했던 게 과연 없을까?